지내기는 어떤가?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. 이제 조사도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은데. 연우 살려준 게 안 사장이라지.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. 그래.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. 그런데 난 그러질 못했어. 그래서 나도 한 사장한테 배운 대로 한번 해 보려고. 우리에게는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그때 다시 하지. 그게 무슨. 우리 참 많이 싸웠어. 이제 그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겠어. 저분 때 갇혀 있으면 생각도 작아지는 법이지. 여기 너무 편안해하지 말게. 여긴 한 사장. 아니. 유노우 아빠가 있을 곳이 아니야. 여러 가지들은 없음을 다 하다가 대부분을 받아들여주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로스였습니다. 여보. 여기. 여보. 거기에 오랫동안이 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